안녕하십니까 울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승훈 고용전문관입니다. 오늘 온 곳은 무거동에 위치한 육향이라는 곳입니다. 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고파, 배고파. 지금 우대갈비로 2인분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된장찌개. 아 소갈비 짜글이 맛있겠다. 먹기 맛있다. 먹기 맛있다. 맛있다. 너 먹지 마라. 그냥 2개만 먹어보겠습니다. 진짜 맛있다. 진짜. 맛있다. 오징어 오징어 금메기 금메기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라서 맛있지? 맛있지? 고기에 사이다 먹었어 아직 한 번에 남았다 한 번 하며! 한 번 하며! 한 번 하며! 한 번 하며! 쫄깃쫄깃해 어도독 어도독 무거동 육향에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요 찐맛집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특히 갈비 진짜 맛있습니다 꼭 한 번 오셔서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